거기서 또 무슨 촬영하고 있더라구요. 근데 조연배우들이 있죠. 그 겨울에 그나마 장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괜찮아요. 동학 농민에 난, 그때 난 건 아니지만 농민으로 그것도 화살 맞고 죽은 걸로 이미 촬영도 시작 전에 화살이 박혀 있더라구요. 그냥 슛 들어가면 누워 있는 거야. 근데 또 피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분장을 해갖고 아우 춥겠더라구요 겨울에. 그래서 얼마 받냐니까 그때 3만 8천원인가 4만원. 어머! 아 너무해. 아무리 그래도 너무 조금 주는 거잖아. 그래서 제가 이번 판 따면 한 1억 주려고 그랬더니 못 땄어요. 어쨌든 처우 개선도 좀 필요합니다. 우리가 멋진 전쟁신을 보는데 그 엑스트라 분들이 어설프게 죽고 막 화살을 이렇게 막 옷에다 뚫고 그러면 실감 안 나잖아요. 그분들이 있으니까 실감 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. 그쵸 맞죠. 같이 잘 사는 사이 만들어 봐요. 제2 들어오세요. 잘못 들었나 보는데 제2에서 재뺐구나. 2가 아니라 제2. 제2 들어오라고. 그렇지. 이제 잘 들렸네. 자 얘는 이제 플러시인 줄 알고 아투에요. 근데 또 못 칠 순 없죠. 아투라. 아봉이면 더 좋습니다. 저는. 자 콜 들어옵니다. 얘는. 아닐 줄 알았죠.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았지. 죽을 거라고. 미리 얘기해 놨죠. 예고편에도 내가 얘기해 놨죠. 죽는다고. 그럼 한번 보여 놓고. 방대기 방대기 죽어 야 죽어 그럼 뭐 이정도 쯤이야 아까 와서 이 갈지 와 사쿵쿵 아 야 이거 그렇지만 마담 원패어를 못버리지 우리 마담 원패어 있으니까 가봅니다 하이 원패어 니까 오른쪽 아래는 또 치고 나와야죠 당연히 싸니까 죽고 죽고 해요 쑥스럽고 저분 쳐다보기가 참 눈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못 쳐다보겠고 저분만 보면 얼굴이 발그레 지고 하프 나오죠 1년이 잘하니까 자 배가 없습니다 2 3 4 5 기다립니다 5 5가 다 나왔네 5가 혹시 5가 들어오니 나한테 갑자기 쳐 봅니다 죽습니까 아 열받겠네요 짜투로 그냥 이걸 콜 받았으니 자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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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로가 몰려옵니다 아 피곤해 이제 자야 될 때가 왔나 봐 어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아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요 어머 자 막판 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려 보면서 외람되지만 좋아요 어머 이래도 안 눌러 줄 거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포포카 포포카 사로된 포카 포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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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여를 하면서 이쯤 되면 이제 봉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이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머 팔봉 나 어떡하냐 이거 아 봉으로 말려면 저거 100% 쟤가 또 집 될 수도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이 돈은 오른쪽 사람 꺼내 거봐 짜봉이잖아 쟨 얼마나 얼마나 맛있었게요 이거 야 나갔냐 커피 뽑아 먹으러 갔냐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커피 막는 습관이 있네 자 에이스 에이스 프라우스 한번 가보자 어휴 어마 야 애들아 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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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의 카드 안 보고 치는 애들도 있어야지 자 막판입니다 진짜 음 자 플러시 제이 플러시 가볼까 에이스 플러시로 바뀌어도 좋고 아냐 팔 넌 왜 이 파리 나 파리지행 아니다 너네 왜 파리가 들어오니 자 58입니다 5827 5678 영상 뜬 척 한번 해보자 뜬 척 한번 해보자 뜬 척 한번 해보자 뜬 척 한번 해보자 자 뜬 척 한 번 해보자 뜬 척 한번 해보자 아까 끝날꺼 아... 쟤 따가 니 집하려마 조형 아직도 밥 먹었냐고 대답을 안했어 쟤 따가 아... 약간 박수 칠 때 떠날걸 자 이렇게 안 풀릴 때는 떠나야 됩니다 좋아요 안 해주시니까 그래요 자 한 판만 쉬고 마지막 진짜 할거에요 아 덥다 덥다 더워 아 덥다 자 이제 제대로 갑니다 마지막판입니다 별론데 패가 7 8 9 제대로 가자는데 애들 왜 이래 오리는 뭐 그냥 큰거 없고 한 판만 더 돌려 얘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제꺼 하프 쳐도 쟤는 아까 돈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건 음 한번 더 쳐요 쟤한테 제가 막 때려도 그 돈은 안 들어가요 아 아 막판이니까 지금 질룹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 아